무스 구름아, 뻥튀기 먹을 거야? 일로와, 그럼. 어떻게 해야돼? 그렇지 何? 어? 어? 하자 이리 가자 가자 뻥튀기 먹으러 갈까? 뻥튀기? 뻥튀기 먹으러 가자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혼자서 다 먹으면 너무 좋아요 좀 더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가고 가방을 취소하고 왜 그래?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먹어야지? 이게 또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더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더 먹어야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누가 올라가래? 또 놀꺼야? 너 나갔다 왔는데 놀아줘야 돼? 이거랑 놀 시간이야? 알았어 끈 가지고 와 가자 놀아줘야 돼? 놀아줘야 돼? 놀아줘야 돼?